우선 이 영상 두 편을 보아야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6블록이 가장 소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카타고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6블록부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켈린펠린이 카타고와 둔 15판 중에서 제 1국입니다. 리지의 설정 메뉴에서 엔진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심한 6블록 카타고를 위한 설정을 입력하십시오. 카타고의 추천수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소심한 6블록 카타고가 우산귀 100대마를 보강하려 한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반면 왼쪽에 있는 정수로 두려고 하는 40블록은 집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사바퀴에서 제 1국의 153수부터 직접 두어 보았습니다. 제가 흙을 잡았고 100은 소심한 6블록 카타고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저는 소심한 6블록에게는 켈린펠린의 꼼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사바퀴와 리지로 비슷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여기에서는 6블록을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한 것을 테스트한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6블록, 15블록, 18블록, 20블록, 40블록, 60블록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으로 설정해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6블록, 20블록, 20블록, 50블록을 마이너스 4 다음 주에 만나요!